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드디어 미국의 와신돈DC에 있는 유력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총선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ICSA 산하의 이스트 아이시아 리스트 센터의 타라오 박사는 5월 6일 날 한국의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그리고 디지털 선거 조작 의심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세히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QR코드로부터 모든 문제를 다 리서치한 끝에 본인의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정 와신돈DC에 있는 유력 싱크탱크들이 특정 주제를 다루게 되면 그것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한국 뿐만 아니고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는 상당히 분석적이고 대단히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하고 파악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문제를 국제사회가 관심있게 보기 시작한 최초의 선거 관련 그런 보고서이자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라오 박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출현으로 신기술이 부정선거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취약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투표 계산 시스템, 서버, 소프트웨어, 인터넷에 중점을 둡니다. 많은 국가에서 해킹 및 디지털 조작 가능성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작 가능성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결정적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될 것은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사를 행할 의도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아날로그 대 디지털 부정선거, IT 네트워크, QR코드 대 바코드, 사의로 총선, 선거 결과와 통계약, 월터 미베인 교수, 볼리비아 사례, 반대편으로부터의 공격, 충격적이고 두렵다. 그런 아주 심청적인 그런 분석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외부인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시켜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둥 중 하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입니다. 타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와 완전성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선거 사기는 선출된 후보와 정부의 정당성을 무효화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선거 사기는 선출된 후보와 정부의 타당성을 무효화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선거 과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적인 단계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한국 총선 전회 선거 사기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개수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화웨이 정보 네트워크 통신 장비와 관련된 새로운 디지털 사기 분야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우편 투표용지와 조기 투표용지에 있는 사전 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선거 과정과 결과는 유권자들 사이에 신뢰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얼 프로범, 실제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OAS 모델의 선거와 유사한 선거 조사와 같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타라오 박사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드는 이 연구보고서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그런 동포들이 주류 언론사에 기구하거나 한국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제사회가 한국의 총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2020년 21세기가 20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 사기가 부정선거가 이 땅에서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반박에 의하면 너무나 맹백한 증거가 발생한 것이죠. 20% 빼돌리기 공식입니다. 그것이 전 지역의 그리고 지역구마다 상대방에게는 마이너스 10% 자기당 사람에게 플러스 10%의 공식처럼 적용됐습니다. 이것을 덮을 수 있겠는가? 덮으면 나라가 아니죠. 그걸 지금과 같은 증거를 다 덮어서 없애버리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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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